보이넥스토어입니다 데뷔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그룹 보이넥스토어는 청춘을 공강시키는 음악을 선보이며 5세대 아이돌을 이끄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요계를 뒤흔든 소년들의 저력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중앙에서 보이시면서 앞을 바라보시면서 필리핀 팬분들을 만난 반가움을 표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필리핀 팬분들을 향한 반가움을 향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보이넥스토어 이제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가운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손인사 좋아요 보이넥스토어 오른쪽 한번 보시면서 손아트 필리핀 팬 여러분들을 향한 손아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와주신 필리핀 팬 여러분들께 손인사를 하면서 퇴장하시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ext is the